사서 달라고 해요 네? 하얀색 치마 그건 아닌데 아 이 게임에서 쓰는 거? 네 그건 좀 아닌 거 같네요 비싼데 가격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또 올라가요? 네 지금 템 그때 나왔던 거 다 다 올라가는 거 같은데 네 오케이 나 그래서 추리닝 안 팔고 있어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인기가 많으니까 변태같은 새끼들 오 아 오랜만에 올 울트라로 하니까 이상하네 색감이 색감이 왜 그런 색감 진해심으로 해서 잘 보이는 건 다행인데 뭐야 어디야 루시님 근처인데 으아 여기 3명 4명 아하하하 여기에 4명 있어 미쳤나봐 얘네 한꺼번에 몰려다녀요 잘가 와 4명에서 한꺼번에 다녔 미쳤나봐 뭐안나 혼자 왜 이렇게 멀리 또 떨어져 있었어 그니까 어어 잘 다녔게 다시야 있어요 차고에 다시야 있어요 저걸 죽였어야 됐는데 이씨 아무튼 거기 4명 있어요 응가 안가 아니 어쩐지 내 옆집을 딱 봤는데 누가 털었다고 라고요 그러면 긴장해야지 긴장을 했는데 긴장했는데 그래? 아니 한명이었는데 뒤에서 네명이 아 세명이 더 오는데 그럼 어떡해요 싸우지 말고 쨌써야지 아하하하 미안 너도 포기 안돼 내가 완전 구간해도 취념갓만 내가 완전 구간해도 취념갓만 아하 일단 넘어올 한명 지붕 한명 지붕 한명 지붕에 있어요 옥상 옥상 지붕 확인 뛰어다니고 봤죠 옥상 지붕 아 나 안보여 지금 3층 집에 갔어요 어 섬광? 1-1동에 섬광소리 아 저기 어 저 하나 보이는데 옥상 옥상 있어요 아니 1층에도 있어요 녹색집에 3층집 녹색집에 하나 더 있음 3층집에서 내려옴 지금 어 노란핑 쪽에 집에 갔어요 골목으로 골목으로 3층에 있는 애? 모르겠어요 그냥 바닥에 있는 애를 봤거든요 3층에 아직 있어요 3층꺼 네 3층에는 아직 있어요 노란핑 쪽 골목으로 하나 들어갔어요 오른쪽 3층집이죠? 뭐야 칼소리? 내 집 옆집으로 간거 같은데 나 뒤로 백업감 밴드집? 아뇨아뇨 채집이예요 채집이예요 밴드집 채집이예요 어 1층에 1층에 여기 들어온다 수류탄이 안 좋게 바뀌었네 안 보이게 귀찮아 저것도 바뀌었어요 아무튼 한 명 컷 1층에 있는 애 1층에 있는 애 왔어요 아씨 죽었어요 저거 나이스 하나 더 나야 나 건너편에서 쏘네 건너편에서 쏘네 건너편에서 쏘네 쏘고 있던거였어? 옥상 옥상 한 명 오른쪽 왼쪽 아니 2층집 아하 지붕? 네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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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사망 나이스 나이스 기절 사망 바로 사망 사망이에요 바로 사망 다 죽었어요 나 윗기 잘해지 인생이 윗기야 아이씨 아 나쁜 씨끼들 아까 나 하나 잡겠다고 세 명이 올라온 애들 걔네들이야? 네 오빠가 복사해줬잖아 에이 나이스 애들이 다 그지네 그지야? 어어 여기 좋은게 있었네 밑에 사배하나 형 대탄 먹어 아니 대탄 내가 하나 챙겨놔께요 사이가 때문에 피엘오빠 거북이 등탑지였어 형 나 오찬 좀 내가 먹을게요 아 나 아 오찬 다 드시면 어떡해 나 웃어 아니 아니 기다려 봐 아저요 기다려 봐 아저요 이러지 맙시다 기다려 봐 아저요 뭐야 저 수류탄 챙겨야 되는데 수류탄이 없네 형 나 5탄 50발 밖에 없어요 어 알았어 자 자 주시죠 아 진짜 아 진짜 그냥 끝난거다 네 그런식이면 안걸로 그냥 끝난거 ㅎㅎㅎㅎ 튀어 오 아 나 400 400 4백 챙겼구나 50발 있다고? 네 70발 구상 몇개 있어요 어? 구상 몇개 있어요? 나 다섯개 4둘여섯 4둘여섯? 나보다 다 많으시네? 시체를 먹어야지 그거 먹었어 옥상에 있는 거 먹었어요? 먹고 오셨구나 1-1동을 야 얘네 겁나 빨리 털었네 헐 1-1동 다 털었어요? 아니 2동 다 털었어 얘네 저게 빠르네 아 큰집 안 털었네 1동도 몇 개 털려있는데? 1동 다 털렸어요 형? 여기 언니한테 갔었어요 형? 1동 1-2동까지 다 털려있어 네? 또 있나? 아 오빠 자꾸 왕오빠 대답해 저기 형 내가 어떻게 말해 아무튼 그때 우리 결혼 왜 친척하니까? 우리 완전 정중앙이 왔네 그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틀놨는데 여기 들어왔다가 이거 내가 사줬네 이거 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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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애들이 있는 건가? 모르겠어 어 1자실 1동 2동 다 털었어 4명이서 그렇게 빨리 보급 안 떨궈주고 갔네? 보급 안 떨궈주고 갔네? 안 털린 집도 있긴 있네 그래서 얼마라 걸려? 보급 안 떨궈네 여보가 사와야 돼 나 아까 짐 무거워서 못 갔어 야 사이가 없나? 알겠어 형 총구 남는 거 없죠? 응 마음 좋게 나 왜 이렇게 무겁지? 연료통 버려야 되나? 기름 버려도 되겠죠? 우리 정중앙이니까 아냐 사고에 다샤 있어요 카프리 밴드님 네? 내일 쉬세요? 네 밴드님도 내일 달리면 되겠네 네 목소리에 되게 영혼이 없었어 너랑 같이 하기 싫대 그런가봐요 내가 빠질게 아휴 내 팔자야 그게 아니라 지금 영상 보고 있는데 영혼이 빠진거지 도대체? 내가 그 한마디 했다고? 너무하네 노래 듣고 있다가 있어요 이거 들었어요 나 이거 진정 상했어 라이펜 라이펜 있어요 야 1-2동을 턴거 같은데 턴는다 1-2동도 다 털고 중간중간에 안 털린 집이 몇개 있어 얘네 대충 털었나보다 네 그런가봐요 자기장도 정중앙인데 담배 한대 빨면서 그냥 대기 타야겠다 흐흐흐흐 집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겠다 명의로 하... 나오라네, 오뎅은 안 나오고 어둑이요? 어음... 오뎅도 드실라고? 오.. 욕심쟁이 시네.. 펑크팔 안나오잖아.. 아이씨.. 근데 사이가도 하나 안나왔어요 아하.. 아.. 취미를 버리자.. 어디.. 은.. 은총.. 피에랑이 좋아하는 빨간 맛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시작하잖아요 지금.. 떨궈라 하나 떨궈라 안주는데.. 적 어디.. 몰라.. 사운드 겹쳤어 지금.. 발소리요.. 찻소리.. 아.. 초밥집에.. 버기.. 아니야.. 초밥집 말고 가까이.. 내 앞에.. 아하.. 초밥집 한 팀.. 1-2동.. 사운드.. 어.. 와.. 담장이 숨어있었어.. 안 보여 안 보여.. 나무 때문에 안 보여.. 아.. 나무 때문에 안 보이는 각이었네.. 어디 없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죽여버려.. 못 보여.. 안 보여.. 내 거 파밍하러 가.. 가만히 있니? 아니 지금 저기.. 저 뒤에 있었어요.. 파밍하러 안 오는데? 여보.. 여보.. 꿀파밍이야 꿀파밍.. 겨울 안 온다고? 씨.. 진중한 눈이네.. 초밥집에도 있었고.. 아.. 레드존 씨.. 어.. 여기 간다.. 얘였나? 어.. 깨지 뭐.. 그러다가 초밥집 달려가서 죽여버려.. 어.. 초밥집 옆으로 해야겠다.. 얘 사이가다.. 오케이.. 어.. 삼맥 가방.. 사이가 사이가.. 쇼핑 좀 하고.. 그러다 죽는다.. 가시를 위해.. 피에로 박고 또.. 겟 타서.. 가세요.. 폭격에 죽으면 진짜 재밌겠는데.. 꿀잼.. 꿀잼다.. 꿀잼다.. 백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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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 부상.. 어.. 껌.. 엄청 많으시네.. 활잼.. 임.. 파333.. 다시 해아끌고.. 초밥집 돌격한다.. 아.. 어차피 초밥집 돌격한다.. 초밥집들 저거 잖아? 나가겠네.. 쥐격자에요 쥐격자 가까이 가서 경적 올려요 빵빵 하면서 안돼 쟤네는 4명이란 말이야 차 떨어져 아 그냥 진짜 역보할까? 빵빵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차 밖에 하나 터뜨리고 가요 다네 따라가 따라다녀 토킹이었어 미치놈처럼 배달 왔어요 자 배달 왔어요 어디가요 쿠팡 쿠팡 어 어 저게 뭐야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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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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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먹고 있네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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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음 전멸이다 쟤네 둘째 뒤에 하나 남은 거 아니에요? 응 안돼 안돼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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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미쳤다 진짜 그리 받아 아 지금 그럴까 생각 중이에요 타이가 들고 피 채우고 도핑 지금 차 하면 내가 부시면 될 것 같은데 저파로 가는 거 아니야 자극장에서 죽겠지 모르겠네 자극장에서 죽겠지 모르겠네 아 아 아 여기 사람 있을 것 같아 아 잡았어야 되는데 그거 자기장 산이네 보고 앞에서 앞에서 사라 아 잡았다 잡았다 와 씨 킬 안췄다 로드킬을 했었어야지 퍼맨이요 씨박테끼들 달려드는거 봐